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여행 보험 시장,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해외에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새로운 여행 보험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어 국내 보험업계의 판도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내 여행 보험 시장이 최근 들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개 손보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여행 보험의 신계약 건수는 작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70.4% 감소했지만 3분기 56%, 4분기 43% 감소하며 감소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보험업계가 성장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여행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여행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여행 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국에 와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에 대한 부담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실제 태국 보건당국은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 여행 중 코로나19 감염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사망할 경우 한화 최대 약 1억 2천만 원을 보상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여행 보험을 개발했습니다. 악사는 에티아드 항공 이용객이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진단비용과 격리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을 출시했고, 처분은 세부 퍼시픽에 탑승한 필리핀 거주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 시 치료 및 입원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알리안츠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취소, 여행 중 응급 의료 치료, 긴급 서비스 등을 보장하는 코로나19 맞춤형 여행 상품을 개발했고, 일본 라임 파이낸셜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숙박 등이 취소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보상해주는 여행 취소 비용 보상 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여행 산업이 중대한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정부도 방역이 우수한 국가 간 협정을 통해 안전한 여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